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Type Compatibility, Type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오는 것이 Structural Typing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타이핑 이라는 말인데,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면 Type의,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들 간의 호환성, 상호 간의 교환할 수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죠. 또는 상호 대체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Structural Typing 이라고 하는 건 TypeScript. 타이핑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랭기지를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형태의 타이핑 개념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냥 그런 걸 런히 하십시오. TypeScript의 타이핑 방식입니다. 밑에 인터페이스에서 named, nameString, person도 nameString 돼있고, p는 named로서 variable이 쓰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p에다가 person을 넣으면 들어가지느냐는 거예요.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같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죠? 모양을 보고 같은 타입이다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Structural Typ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다른 여자도 같이 하나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named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리고 y는 이런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러면 x에다가 y를 넣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된다는 거죠. 지금 x 같은 경우는 name과 string이고, y는 name에다가 location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ype완성에서 신경 쓸 것을 하나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type완성에서 typecompatibility in typecompatibility only larger larger or more or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오브젝트라고 하죠. can substitute substitute smaller smaller or less object 그러니까 큰 것이 작은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작은 것을. x와 y를 비교하면 x에 비해서 y가 더 크죠. 그죠? 큰 것은 작은 것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에 보니까 greet name 하는 펑션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밑에 gree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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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는게.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function의 경우인데 function의 경우는 안됩니다. function function is the reverse of the above. 무슨 말이냐니까 적게 주는건 괜찮은데 많이 주는건 안돼요.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게 주는건 괜찮지만 적게 요구하는 상황에 많이 주는건 안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입니다. 지금 보면 x가 있고 y가 있죠. x는 a라고 하는 하나의 argument을 요구하는 function이고 y에는 b와 s 두개의 argument를 요구하는 function 들어가 있습니다. b가 더 많이 요구하는 function이죠. 그러한 y의 자리, b가 아니라 y죠.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건 되지만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삽입받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em123이란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for each가 있습니다. for each에서 얘는 지금 3개의 argument를 받아서 console of item 하나만 아이템을 console of item 하는거에요. 쓰이는건 item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두개는 안써요. 그죠. 또 밑에 있는 경우는 뭐죠. item만 받아서 item만 console of item 하는거죠. 이걸 이 경우를 x라고 보고 이 경우를 y라고 볼 수가 있죠. 위에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죠. 모자라게 주는 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게 function의 특징입니다. return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comparing return value 되어있죠. 요구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는 또 다시 어떻게 되나요. 또 이게 또 논리가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건 괜찮지만은 적게 주는 건 안돼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주는가. giving more is a permissor. but returning이라고 하는게 낫겠네요. returning. but less is not. 많이 주는 건 괜찮지만 적게 주는 건 안된다는 거죠. x는 이것만 리턴하고 y는 이것을 리턴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걸 리턴하고 있나요. y가 더 많은 걸 리턴하고 있죠. 그러니까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x 보다 더 많은 걸 리턴하잖아요. 그죠. 근데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건 안된다는 거죠. 많이 리턴하는 것. 보다 많이 리턴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게 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겠구나.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인 훈련으로는 상당히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재밌습니다. 좋고.